체력을 빼고 시작하네 아 체력을 확실히 빼고 시작합니다 살아나겠죠 너무 큐티가 급작스러워 이 게임은 재패니스 외국인인가요 이름이 리치몬드네 재과점 중에 유명한 빵집 이름이 리치몬드네 이거 피해주고 큐티 피하고 와 데미지 봐 진짜 구리다 데미지 야 뒤봐야 돼 뒤봐야 돼 뒤봐야 돼 뭐하냐 너무 가까이 됐다 어우 장전 안했어 장전 안했어 저거 뭐야 어떻게 피한거야 나 올라가 올라가 챙길거 챙기고 요거 빨간거 챙기고 어디갔어 빨간거 챙기고 노란거 챙기고 장전하고 요거 세개 조합하고 물약은 요거 하나 요거 세개 조합하나 오우 야야야 오우 잠깐 쉴 틈을 안주네 저쪽으로 내려갔어요 장전 한번 하고 야 데미지가 진짜 업그레이드 하고 올걸 오우 뭐야 맞았나 오우 안 맞았고 운이 좋은건지 일단 호기롭게 싸게 쐈는데 오우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이 컨이 필요한 부분인가 이거 으아아앗 샷건 좀 쓰자 오우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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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직계다리 직계다리 어이 이것 봐라 맞은건가 오우 어우쌈 저 퓨티를 유도를 해야되나 어우야야야야야 엄청 빠르네 에 밑에 8이나 저게 약점인거 같은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섬광을 한 번 써볼까? 내려왔을 때 어우씨 뭐야! 틈이 없어 틈이 틈이 없어 너무 멀리 쏜 것 같은데 올라가볼까? 다시 경기관총 93발? 탄이 많이 없네요 아까 많이 써서 잡았나? 아아 잡았다 수도 잡았습니다 오! 열쇠다 아 그래도 오드아이였구나 쟤 굿굿 어렵지 않게 잡았네요 그냥 막 때리는 거였나봐요 경기관총 좋긴 한데 너무 탄을 많이 먹는다 틈이 나오고 뭐지? 으으 천장의 위 의안을 입수했습니다 어 3만원 얘 어딨는데? 아 깨져서 이제 들어오나? 거기 있어 아야야야야야 꼭 거기 있어야 되나? 아 아 나가 내가 나가는구나 제가 들어와야 되는 줄 알았네 타니 아 이 경기관총 이백 몇 발 있었는데 다 썼네요 나름 여유롭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탄이 없네 음 이제 가서 잠깐만 다시 그 리프트 타고 푸닥거리를 하고 문을 열면 되겠죠 요 친구는 짐꾼도 아니고 이제 짐입니다 짐 아무튼 내 가방이라도 들어주는 거야 그것도 아니죠 칠만원? 와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무기 문제는 이제 돈이 아니 무기가 앞으로 또 나오느냐 안 나오면 그냥 얘네를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 요거 하나 사서 치료나 한번 해줄까? 쟤? 5천원 정도면 아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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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거 녹색 야채 한번 먹여보고 요거 한번 하나만 먹여보고 어 그렇지 이거 사치지 5천원짜리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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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애도 조정 가능하지않나요 웨이트하고 웨이트 팔로우미는 시킬 수 있습니다 팔로우미는 시킬 수 있습니다 팔로딘스 하이 헬로우 아임파인 땡큐 앤뉴 두 노 아니다 그거까진 하지 말자 스읍 요거 타고 이제 내려가서 그... 누나를 이용해서 못갔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 이번엔 안나오네? 그 사람들? 그 챕터라는 건? 아 또 혼자 빠져나갈 미션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거기지? 저장하고 갑시다 왼쪽이었던 것 같은데? 어 건물 안에 야 사실 덮었어도 상관없는데 이거 어 그래도 일로 오게 해내? 난 저 돌아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홍채인식이었네? 아 난 저기다 꽂는 건 줄 알았네 비품이 엄청 엄청 올드해 무기 업글 어 다른 건 다 했습니다 경기관총 빼곤 다 했습니다 생각나기만 하고 옵시다 하고 오자 오우 이거 뭐야 떨어지는 줄 알았네 네 방하는 지금도 해외에 스트리밍 방송이 종종 있더라구요 어... 위력이랑 장탄수만 늘릴까? 속도는 뭐 오 또 할 수 있네 업그라우지 말아요 안 된다고 하는 게 근데 내가 선생님 SBS님은 알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만족하고 또 바하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 아바타 프로젝트로 아 프로젝트로 아바타 프로젝트 그 엑스컵이 나오는 거잖아 입에 붙었네 아바타 플레이를 하는 걸로 좀 많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Colleen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어떻게 로 Embraer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어떻게 피해 ¿어떄 피해ος 피해? 어이치 나름대로 피했는데 게 나가야 되나 아 잠깐만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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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타이어 아니면 뒤로 빠진다 아, 저거 죽여, 죽여 어,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, 아무 의미 없어 아, 야, 야, 지금이 더 위험해 야, 멈춰봐 운전석 쏴는데 움직입니다 타이어인가 봐 그럼 경기관층 들어야지 아닌데? 어, 맞나? 맞나? 아, 그냥 차를 쏴야 되나 보다, 차를 차 쏠 때 타격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차를 쏍시다, 차를 수류탄인가? 아니, 여기, 어, 잠깐만, 여기 여기 있네, 피하는 데가 여기, 여기, 여기 어, 야, 야, 무서워, 무서워 무서워 어, 야, 어, 아니네? 뭐야 왜 굳이 저렇게 해놓은 거야, 그러면 어, 이거 뭐야 굳이 왜 저기다 홈을 파놨어, 그럼 샷 번들고 차 쏩시다 오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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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억울하다 아, 멀리 서면 되겠네, 알았다, 알았다 알았다, 알았다, 이 정도면은 쉽게 깨는 거죠, 빨리 서, 빨리 습득했네 아, 너 따라오지마 너 따라오지마, 여기 있어 어, 여기 아이템도 있네 하도 죽어서 주는 건 아니겠지? 아, 뭐야 샷건 들고 아, 분명히 차 넘어트렸는데 탄도 얼마 없구만 영화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? 뭐야, 일찍도 죽을 수 있네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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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게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나와 아 이 문 열고 들어왔나보다 애들이 개 황당하네 아 진짜 이거 뭐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차 쏘고 쟤 데리고 같이 진행해야겠네 오늘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계속됩니다 따라오게 하고 맞네 맞네 이제 문 열고 오네 가까이 오지마 으악 풀 휘둘러라 쿨하네요 탄 아까우니까 바라끼고 아잇 아이 더러운 놈들 외국인도 감탄했죠? 아하 디스 이스 슈퍼 코리안이구나 역시 한국인은 달라 아마 놀랬을 겁니다 저런 슈퍼 플레이어 할 수 있을지는 어떤 나라 부위인지 몰라도 상상할 수 없었겠지 이거 뭔가 깰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왜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이거 유독 이렇게 하이라이트 받고 있으신 벨벳 블루라는 보석이 있네요 한국인 대표로 아마 바이어 하자드4 지금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한국인 중엔 국가대표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 많네 다들 지표해 나가네요 큐티인가? 아 뭐 또 시키는 줄 알고 긴장했네 아 자 저 사람들 다 화장실 가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? 챕터 종료 3 다시 1 6 다시 몇 가지 있다면서 엄청 기네 고고 오지마 산탄 챙기고 이 사람은 쌍뚜기인 걸까? 엄청 빨리빨리 따라오네 어 목록이 갱신됐다 성 지도가 들어왔고 와 가방 봐 96컨 어 무기까지 나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맞네 어 이거 뭐야 데미지가 얘는 1.6인데 13이네 누가 봐도 네그넘한 거 같지 않나 아 라이어트건 펌프 연사식 산탄총 아 뭐야 여기 돈 되게 많이 필요하네 나 나름 돈 많다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일단 지도는 있어야 되고 잠깐만 일단 지도는 있어야 되고 다행이다 헤헤헤헤헤 감사합니다 음 가방은 이거 팔 수도 있나 총 뭐 팔 수도 있나 총도 팔 수 어 있었네 그럼 이거 2만원 아 음 산탄총 4만원 뭘 어떻게 팔아야 될까 산탄총 팔고 이게 얼마였지 32,000원 어 오케이 산탄총 팔고 매그넘은 사지 마세요 나중에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아예 권총은 안 바꾸는 게 낫나 산탄총 팔고 와 비싸니까 더 쫄려 잘 못 파는 거 같아 대미지 좋고 장탄소 맞고 장탄소 맞고 아이씨 아이씨 야이씨 이거 못 돌리니 아이 되는구나 깜짝 놀랬네 총 엄청 크네 가방도 키워야 되네 가방 키우고 4만원이니까 아 아 매그넘은 매그넘 탄이 또 따로 있어요? 아 그래 그럼 총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네 이거 레드 파... 나인을 팔고 블랙테일로 바꿔야겠다 아 내가 지금 퍼니셔인가? 레드... 레드나인인가? 블랙테일 데미지는 근데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? 별 차이가 없네 아 매그넘 탄 많이 안나와요? 고맙습니다 뮤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걸 팔고 레드나인 아아... 경기관총도 팔아보니까 블랙테일로 아 레그나인에서 좋아요? 그래? 근데 왜 이게 더 새로 나왔지? 괜히 샀네 회이크인가? 마인스로 이거 왠지 좋을 것 같다 9,800원 아 뭐가 많네 많이 팔아야겠네 아 얘 경기관총을 팔고 저런걸 치울까 개조도 생겼네요 가장 조작감이 뛰어난 9mm 권총인데 SBS님은 아니다 얘가 더 구지다 노업골로 가면 안되나?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5.5 점 5가 올라가네 비싸긴 드럽게 비싸네 다 있네 다 있네 다시 돌아가자 다 있네 아... 무기 복잡하다 가방 치우는 게임인거 같아요 점점 가방 치우는 게임인거 같아요 가방 치우는 게임인거 같아요 요로케 요로케 아우 복잡해 저격총을 사는게 좋습니까? 아 돈이 없는데? 어 되게 비싸네 칼수록 비싸네 이걸 내가 봤을 땐 매번 사는게 아닌가? 아 돈도 애매하게 안되네 아 35,000원짜리가 있네요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없어 엄대로 해야지 뭐 돈을 내가 많이 쓴다는게 이해가 되네 난 나름대로 돈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였지? 여기였나? 비싸네요 애들이 내가 뭘 잘못 봤나? 여기 보석상자가 있는데 돌아서 들어갈 수 있고 아우 조작구려 아우 진짜 카메라 또 또 지를 수 있게 이런데 돈을 깔아주네 오우 돈 쓰라고? 아이씨 5만원인줄 알았네 저격총을 사는게 좋다고? 오우 오 뭐 잡았나? 여기 방패병이 나와요? 아 그래? 35,000원이되면은 한번 사보겠습니다 될거 같다 개수를 보니까 이거 두개 다 팔 이거 왜이렇게 가격이 낮아졌어? 크기가 작아서 그런가? 모든게 흐흐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모든게 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뭘 살라고 하면 이걸 팔아야되나? 오 이거 그럼 필요없네 레드라인용이네 모든게 흐흐흐흐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게 없네 이걸 팔아야되나 이제 얘가 늦었겠죠? 스테인보석이? 이거 팔겠습니다 저격을 사보자 25,000원짜리 데미지도 다르네 무조건 이걸 사야되는구나 흐흐흐흐 가자 스읍 하 That這個是 없는 살림에 month 쪼개 썼네 쪼개iero 쪼개서 써 라는 말 저격타 Ivone 지금 다시 즉 가보자. 아, 저장하고 음, 아까 그 맥주잔이 더 조합할 게 없다 그랬죠 여기 뭐 있을 것 같은... 아니네? 이제 계단 올라와서 진행 방향대로 나와볼래? 뭐 이상한 소리가 좀? 오우 막 속삭이는 소리가 나네 야, 경기관총은 데미지가 굉장히 약하더라고 아, 오브젝트 파괴용으로 저기 마법사 같은 애들 공격하나? 그러진 않네 머리에 뭐라고? 어, 불길한데? 바퍼맨트 인가? 어우... 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뭐야ance ㅇㅁㅇㅇㅁㅇㅁㅇ 도는 중 ihnen его Comment нут? 오오오오오옞 안떨어지나? 메슬리 데려갈거에요 여기 전투 있을거 같아서 못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오 대포를 끌어올리는 잔치가 어딘가 있을텐데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그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제거하는건가? 얘는 좀 현대식 권총이네 그래도 뭐가 앞에, 앞에 딱 나타날거 같지? 오우 야 이슬리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딱 제 맘만이야 저까지 올라간 다음에 부를까? 대기해 아니면 저격으로 쟤 쏘면은 그거 되나? 공격 안하나? 왈리스타? 마타오오 메테오오오 주웠나? 주웠나? 김레온의 여자들 중 누가 짝일까요? 레온의 짝이 많이 있나보죠? 레온은 2편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? 나 바하 주인공 이름을 잘 몰라 레온만 얘 좀 잘생겼잖아 얘는 기억하는데 여자 중엔 질 발렌타인 이뻐가지고 기억합니다 오우 불안해 불안해 다음부터는 가는걸로 다음부터는 가는걸로 다음부터는 가는걸로 여행을 잘 모르는거로 그 날에 흠이 에이브로 다음날